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가 희망하는 자녀직업 TOP 9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9위 연예인 4.4% 8위 대기업 직장인 4.4% 7위 예술가 5.1% 6위 공무원 6.9% 5위 기술전문직 9.7% 4위 법조인 10.1% 3위 의료인 10.3% 2위 교육자 16% 1위 4차 산업혁명시대 개발자 16.7% 저부터도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갚길 바랄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바뀐 게 느껴지는 게 예전 같으면 1위가 선생님이 주를 이뤘었는데 4차 산업 개발자가 나오고 안 보이던 게 보이네요 오늘은 부모님이 희망하는 우리 자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주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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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